영암군이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보고회는 행복한 복지 영암건설 등 7개 분야 58개 사업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습니다. 보고회 결과 천원버스 중고등학교 요금 인하와 치매안심센터 신축 등 18개 사업이 완료됐고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 등 37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영암군은 어린이종합문화센터와 트로트 창작센터, 영암군 민속시름종합체육센터 건립 등 3건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민선 7기 공약이행 점검 결과는 이달 말까지 영암군청 누리집에 공개됩니다.